자고 갈 수도 있잖아 응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웃기지마 걔리 안 키워? 안 키워 나 키울래? 진짜 할 말 없다 근데 방송 이렇게 요즘 빡세게 하고 나서 약간 살짝 발냄새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송 끝나고 신발을 벗잖아 양말이 좀 젖어있어 이러면 무조건 냄새 나는 건가요? 근데 나 땀 냄새 안 난다 그랬거든 혀로 찍어 먹어보자고요? 큼큼충인데 그거 100% 난다고? 스프레이를 좀 사서 뿌려야 될 거 하나? 그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그냥 사서 뿌릴까? 근데 쭈미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바로 좀 말릴까? 하이 하이 코리안? 야, 저는 코리안 아, 다행히 제가, 저는 코리안에 가면 죄송해요? 저, 저는 코리안에 가면 감사합니다 나 어디서 왔어? 나 인도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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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오, 네? 네, 자카르타, 발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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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해? 나 발냄새 말리고 있었어 내 눈 봐 왜? 너 왜그래? 너 왜그래? 아 감기 때문에? 기침 되게 심하게 해서 그래서 그럴거니 빡 아이고야 쪼미짱 안녕 쪼미야 아 나 앞머리 망했어 또 또 또 또 자 오늘 여러분 쪼미가 집에 정말 고맙게도 초대해줬어요 너 진짜 고맙다 너 나를 믿는다는거잖아 그게 뭐가? 나를 믿으니까 집에 초대해주는거잖아 그치? 너무 고맙다 쪼미야 자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선물을 대만에선 어떤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집에 처음 갈때 선물을 사 필요한거나 대만에선 그런거 없어? 한국에서는 그게 문화야 집에 갈때 휴지라던지 휴지라던지 뭐 이런거를 사주거든? 그래서 오늘 너 집에 필요한거 전부 다 사 발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 너 냄새 잘 맞지? 아니 뭐 이따가 이따가 내가 냄새를 하나도 못 맡아 응 그래야! 숨지지마 그런거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시큼한 냄새가 발냄새가 좀 나는지만 나 괜찮아 테스트를 좀 해줄수있어? 테스트는 아니고 난 그냥 괜찮아 그러면 나면 난다고 말해줄수있어? 오빠 발냄새나 멀리서? 멀리서? 한 한 10cm? 왜? 왜? 아니 한번만 이정도 못하고 왜? 왜 내가 내가 편해서 나 생각하는거야? 너 편하니까 왜 나 이유를 해? 내 코를 왜 내 코를 너의 코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너가 편하니까 나는 그럼 이제 알았어 오케이 15cm 난 더이상 양고 못해도 돼 이 사람아 손 넘지마 손 넘지마 손 넘지마 제맛 진짜 이거 어때? 알았어 그래 그거 사도 되고 흰색 사도 되고 뭐 그림 싫어 아 그림 싫어해 언니가? 샴푸 두통 사 뭐야 뭐야 아 소 소 프리지앗 여기 있네 나 되게 빨리찾기 선수야 똑똑해 똑똑해 이거 두개 사 이거 샴푸야? 응 두개 사 두개 어 없어 아 저기있다 잠깐만 오빠 시원 뭐가 아니 왜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? 그 다음에 또 그 뭐냐 여자들 또 린스 린스 뭐 사야돼? 왜 찍어? 그거 왜 찍어? 칫솔 같은거 이런거 싼거 몇개 이렇게 사놔 네 손님들 오면 자고 갈수도 있잖아 응 어 나 오늘 자고 갈거야 웃기지마 이거 산다? 어 그래 이런거 미리 사놔 뭐 개 안키우냐 개사료 개사료 개 안키워? 안키워 나 키울래? 진짜 할말 없다 그래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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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휴지 너무 많아 아니 괜찮아 너가 될껀데 뭐? 아니야 아니야 휴지 이렇게 잡아당기면 풀리잖아 응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라고 뭐래 너무 껀데같아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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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위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사주는거야 이거 시청자분들이 사주는거야 이거 시청자분들이 사주는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음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진짜 엄청 많아 우선 엄청 많네 좀 그런거 아닌지 아니 아니 이렇게 그래 이게 원래 방이 이러지 뭐 다 그리고 이거 다 너가 그린거 이것도 네가 그린거야? 응 해 보다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그냥 엽서야 아 이건 아니야? 아 엽서야? 그래 여기니까 내가 그린게 와 여러분 스승의 날인데 애들이 애들이 그려줬구나 이거 네 오호 스승의 날 때 유치원 애들이 그려줬고 이거 다 쭈음이가 그린겁니다 네 이거 다 쭈음이가 그린거에요 쭈음이가 이제 미소를 전공했잖아요 수지랑 이성경 아 이성경 또 이 사람은 어 어 외국에 아 그냥 외국에? 홀리옥 배우야? 응 배두나야? 몰라 이름은 몰라 아 이름 몰라? 근데 그 드라마 봤어 으음 자 그리고 애들 어이구 다 컸네 다 컸어 내가 그렸어 이거?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셨을거지 이것도 네가 그렸어? 아니 아니 애들이 그렸고 아 하여튼 요렇게 또 우리 쭈음이가 요렇게 지내네요 으음 내가 혹시 입어보고 싶은거 하나 입어봐도 돼? 아니 새거야 어? 나 이거 한번만 입어봐 이거 새거야 그냥 한번만 딱 입어보자 그냥 아 그냥 그냥 입어보기만 할게 그냥 이거 찢어져 아니 찢어져 나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해 싫어 안돼 우리 나 언니랑 쌍둥이 옷이야 우리 같이 샀어 아 같이 샀어? 샀어? 너 되게 깡깡하다는 소리 자주 듣지? 뭐? 아니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입어봐도 돼? 안돼 어? 너 이거 너무 짧아 너 옷을 좀 안 짧아 너 옷을 좀 하키 작잖아 작잖아 그래서 별로 안 짧아 너 특히 클럽 갈 때 옷 야하게 입고 가지마 다 여기 너 그때 클럽 갈 때 뭐 입었어? 다 여기 너 그때 클럽 갈 때 뭐 입었어? 이게 옷이야? 여기 다 클럽 옷이 클럽 옷이라고? 이건 어떻게 입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잠겨가지고 어 이렇게 얼씨구 얼씨구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 한벼만 입는다고?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나 이 나씨처럼 이렇게 탁탁 와 난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혹시 입어줄 수 있어? 싫어 싫어 응 취미야 진짜 나 진짜 친한 오빠로서 나 쟤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봐봐 와 싫어 왜 그래 내가 냄새를 못 맡아서 그래 싫어 열기는 아직 조금 있거든? 살짝 좀 아지라미도 살짝 보이는 거 같긴 한데 안 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파우더로 뿌렸거든 여기다가 그럼 뿌리면 나는 이거 먹을 수도 있어 뿌리면 썰물이 없잖아 난 이거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냄새 그냥 10cm만 한 번만 그냥 응 싫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진짜 더러워 아 그냥 한 번만 싫어 그러면 오케이 나 그러면 봐봐 아니 나 배고파 알았어 이거 한 번만 냄새 맡아줄 수 있어 네 나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네 밥 뭐 먹고 싶어? 딱 말해봐 손부터 씻자고 나 화장실 좀 응 어 언니는 저랑 동갑이에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일란석 쌍둥이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? 응 누군가는 뭐 성형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없는데? 근데 단둘이면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지금 무슨 시대야? 좀 개방적이게 생각하자 이 사람아 근데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응 나 왜 단위 없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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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몇 번째 남자야? 몇 번째 남자? 아 여기 집에 아빠 빼고 아빠 빼야 아빠는 빼야지 남 동생은? 남 동생 빼야지 가족 빼고 이 사람아 응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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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아 10명 안 해 아 10명 아니야? 10명 안 해 아 10명 아니야? 근데 셀 수 없어 아 10명 아닌데 셀 수가 없어? 응 근데 잠깐만 난 좀 약간 또 살짝 너한테 좀 고마우면서도 좀 섭섭했어 솔직히 뭐해? 어? 뭐해? 아니 나를 초대해준 건 너무 너무 고마운데 너 너무 많은 사람들 초대하는 게 아닌가 미친놈이다 뭐해? 아니 혹시나 너 조심해 진짜 이상한 사람 신부들이야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아무도 믿지마 나도 믿지마 지금 있는데 어? 아니 아니 그니까 나는 이제 방송을 하고 가니까 응 행동을 뭐 똑바로 하겠지만 어 그 이거 지금 방송 안 하면 난 초대 안 안 해야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고 됐다 방금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아 그래? 응 잠깐만 1주 1주 어 3주 씩 오지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줘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줘 하나 둘 셋 찍으라고? 뭐해? 그래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줘 응 야!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나는 진짜 이 인형 정말 소중해 이제 세 번째 만남이니까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? 만남이 아니 이게 처음이든 백번이든 소중한 건 소중한 거야 근데 남자들이 다 응 막 여리? 여름이 이 말은 맞아? 여리여리한 여자? 응 난 육덕한 여자 좋아하는데 육덕한 여자 좋아하는데 육덕한 여자 좋아하는데 약간 처비 응? 처비걸 촉촉빵빵 아 촉촉빵빵하면 좋지 응 응 내가 널 동생으로 생각하는 이유 뭐? 뭐? 네 몰카 한번 가야지 몰카? 몰래카메라 진짜 화낼 거 같아 아 화낼 거 같아 아 친한 게 아니라서 아니면 이런 건 어때?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언니가 언니가 들어와 갑자기 아 아 차 형 아 나쁘지 않아? 아 이거 나쁘지 그러면 니 단어 아 니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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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아니요 민요 아아 니하오 매니 매니유 니하오 매니유 유 유이랑 비슷한 발음 유 유 아 니하오 매니유 니하오 매니유 들어왔어 문 닫는 거 들었어 안녕하세요 하이 니하오 완전 배고프지 어 기분이 좀 나빠 아 기분이 좀 배고팠어 아 배고프다 문 닫는 거 문 닫는 거 그냥 가서 지금도 아니 너 어떻게 잘했어? 아니 절고 있잖아 아 별거는 아니고 그냥 집에 오기 빈손으로 오기 조금 그래서 하수화 공사 라이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너무 생각 생각 너무 많이 하셨던데 아 생각 너무 많이 하셨던데 아 아 한국 문화가 좀 이렇다 해줄 수 있어 아 나 그냥 빠질래 왜 빠져 왜 빠져 그냥 기계잖아 아 무슨 기계야 잠시만 간 patterns 이케에 아 어?패션 센스가 너무 좋은데 아 아니 패션 센스가 너무 좋잖아 하수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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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ác 왜냐면 제가 산과 디자인 아 그래서 센스 와우 예 나도 Running 저 그 아 영어를 잘하시는 거 근데 좀 빠져도 되겠는데 네? 우와! 사실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영어로... 영어로 가능하구나? 아.. 자, 막 그려봐. 내 그림이 진짜 비슷한다. 응. 초록! 어? 완전 좀! 완전, 약간 조금 극사실로 좀 재밌게 그려줄 수 있어? 아니 너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. 너가 보는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. 나 이거 이제 내가 상상한 사람이고. 아 네가 상상했는데 이거 상상도를 그렸다고? 약간 한가위 느낌 나는데요? 아니 나 좀 그릴게요. 아 알았어. 15분? 나 우리 학교 팀이었어. 나 팀장 얘기했어. 아 너 팀장이었어? 우리가 팀으로 나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동작을 해줘. 아 동작을 해줘? 패스! 오오오오. 패스! 미술 전공입니다. 이쪽에 다. 다 이쪽에 이렇게.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봐봐. 오빠가 이러면 나 진짜 안 그린다. 자꾸 문을 지켜.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? 미친놈이다. 이렇게 그려줘. 어. 진짜로? 어. 아 장난치지 마. 아 장난치지 마? 알았어. 그럼 뭐 표정이 이렇게 있으면 돼? 응. 그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약간 이렇게? 응. 날개는 어디에다가 놔두고 왔는지 물어봐달라고. 하소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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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징그러워 진짜. 아 빨리는 좀 그대로. 하소한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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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상 시가. 동나이 100원. 나한테. 인사는 전시. 왜 그래. 하하하하. 잘하셨으면 더. 뭐라고. 뭐라고. 뭘 뭐라는 거야. 뭐야? 왜. 대답해야 돼? 대답해야 돼? 대답이 제일 잘 안 좋아. 아 그냥 그냥. 아 그냥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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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? 아니 좋아 어디가 제일 좋아.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. 아니. 입술. 아 입술. 응. 아 입술. 질문 보소. 아니 말이 잘못 나왔어요. 갑자기 들이댐. 이거가 좀. 막. 부끄러워. 너가 막 이렇게. 가까이서 보니까. 그러니까.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. 아니 그러니까. 뭔가 막. 볼이 밝을 해. 빨개지. 그러네. 그런 척 하지 말아. 진짜. 어이구. 어이구. 우와 너 잘하. 너 쇼부다. 한 번만 해주셨어. 그 모습을. 쇼부다. 쇼부다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성우 같은. 잘하네. 꿀빙이 시켜 잘하네. 치 누링. 봐라. 진짜 진짜 그냥 나과 같은 친구. 근데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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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오오오오. 내가 평생 조금만 해야 되잖아. 아 맞다. 저 근데. 잘한다. 보자. 그치. 지금 섬남이 있는데.. 썸남 있어. 음음. 근데 그 선남이. 그래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거야. 오오오. 그럼 친구로서 밥 먹자고 하는 거야? 아니면 마음이 있어서 먹자고 하는 거야? 그냥 100% 마음이야. 진짜. 100%. 너가 좋아 100% 너가 좋아 진짜 그냥 근데 우유부동 하셨어 아 우유부동하다고? 아니 아 아니야? 우유부동 나왔는데?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신경 안쓰는 것 같이 보이면서 언니가 약간 애타네 그치 애가 탄 거네 어 밀당이지 애타는 거네 진짜 와요 응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? 좀 알 수 있겠다고 말해줘 글この reference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해보자 뭐 안녕하세요 휴י privacy 안녕하세요 휴이 privacy 다음이 tumb conflicts 다음이 curㄹ prem matéri Г才어서 마 DC 그럼 오케이 됐어? 웅 오! 마음에 들어. 근데 눈하고 눈 사이가 너무 좀 좀 쪽은 거 아니야? 이 조금만 이쪽으로 살짝 이 정도 땡겨줬으면 좋았을텐데. 하여튼 자! 아니 너무 잘 그렸어,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어!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!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. 갑니다. 너무 잘 그렸다. 그렇죠? 와 존똑이야? 너무 잘 그렸는데요 왜왜왜 빨리 이제 또 씻고 쉬어야 되니까 내일 또 출근하니까 그치? 오늘은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서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말해줘 아 그럼 저거 좀 빨리 좀 정리 좀 하고 아 알았어 바이바이 아니 바이바이 그 다음에 쭈비도 빠이빠이 우리 셋이 빠이빠이 한 번 하자 쭈빈짱 그 다음에 미란다 이렇게 같이 사는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땡큐 너무 고마워 땡큐 써머치 초대해 줘가지고 땡큐 포 인바이트 미 어 난 초대한 적 없는데 자 그러면은 찍어 찍어 자 그러면은 우리 쭈빈짱 또 조만간 우리 또 만나자 나 나가기 전에 응 다음에는 내가 재밌는 거 짤 났어 생각해 놨어 응 이거 기대해 재밌는 거 생각해 놨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! 하여튼 푹 자고 푹 자고 우리 또 다시 만나자 알았지? 너무 고맙다 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~~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발 냄새 안 났지? 안 났어 나 내려오지마 너 그냥 여기서 쉬어 이제 자 그러면 갈게 바이바이 안녕 안녕 오늘 고마워 나도 또 보자 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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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갈게? 어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네 여보 이 맛이 안 났어 네 나 머리 자른 거 아니야? 아 머리 잘랐어? 응 머리 잘 잘랐네 몰랐잖아 몰랐잖아 사람 많으니까 손잡자고? 아니 뭐 저는 쭈미랑 손잡을 수 있죠 쇼루랑 잡았잖아 쇼루랑 잡았잖아 아니 쭈미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봐 1일 우결 우리보다 1일 1일 우결은 1일 부부라고 했어 샤오루가 말한거야 샤오루가 1일 부부하자고 내가 하자고 한게 아니야 잘했어 왜 이렇게 내 방송을 나 진짜 가끔씩 가끔씩 들어갔는데 딱 손잡는거 본거야 응 오빠 팔찾길래? 왜 갑자기 TV 도착했는데 알았어 결혼식이야? 너 한국 배우 중에 누구 잘생겼다고 그랬지? 박서준 우도환 딱 한 명 뽑자면 누구야? 박서준 박서준이 좋아 박진우가 좋아? 박진우 실제로 본적 있잖아 밥 사준 밥 사준 밥 사준 밥 사준 너 옆에는 밥 사준이 있잖아 밥 사준 그게 내 불명이야 밥 사준 너희도 여자로 느껴지지? 징그러워 혹시? 오빠의 방금 말이 왜 동생에서 여자로 느껴져? 왜그래 오늘? 안녕 안녕 어디가 좋아? 너 이거 안해도 돼? 해야 돼 뭐하고싶어? 이거 어때? 이거 쓰고 싫어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거 이쁘네 가자 응 여기 뭐여? 뭐여? 안 찍어? 모델처럼 찍자 네 이런거도 어때? 이거 진짜 싫어 왜? 이거 게 재밌다 진짜 싫어 세번째? 나도 이거 포즈가 좋아 아 그래? 응 뭐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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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샷도 이시 우리 진샷도 부산화는 300만원 오케이? 이거 그래 다트? 어 기다리자 어? 하고 있잖아 다트를 안해봐서 나 진짜? 다트 많이 안해봐서 다트 많이 안해봐서 마카줄줄까? 그래? 내기는 소원권 들어주기야 알았지? 진 사람이 소원 들어줘야 돼 너부터 할거야? 나부터 할거야? 너부터 너가 편할대로 아 잠깐만 쭈미야 너 자꾸 이렇게 어 3윙이 마지막이야 아니 내가 여기 오면 남자들이 다 약호해줘 아 얘가 호덕잖아 왜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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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펙 fase 어? 16점 남았어 그.. 적당한 소원을.. 말해봐 일단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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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제주도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제주도 가는 이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오케이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너무 가서 씻고 잘 자 바이바이 뭘까 몇 주에 숙성 합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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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